안녕하세요 핫돈입니다 제가 오늘도 요리를 준비를 해왔어요 핫돈TV의 각자 먹방! 저희는 항상 악플도 긍정적으로 수용을 하듯이 먹는 것도 절대로 맵다고 느끼하다고 못 먹으면 안되는거잖아요 맛있게 먹기! 오늘의 컨셉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음식 주시죠 오늘의 리뷰는 뭐죠? 애호맛 불닭볶음면이랑 까르보불닭볶음면 이거 한정판이라 그래서 잘 먹기 힘들잖아요 저는 평생 매운거 즐겨주셨잖아요? 그렇죠 알죠? 다들 뭐 아실 텐데 저 에피타이저를 준비했어요 아 반찬! 몸이 약하니까 맛있나요? 저는 한번도 안 먹어봤어요 아니 불닭볶음면이 매운 겁니까? 맛있다 진짜 맛있다 와 근데 맵다 까르보불닭볶음면이라 해서 느끼할 줄만 알았는데 매운데 느끼해요 저는 불닭이라서 매울 줄 알았는데 매워요? 왜? 왜? 안 매워요 매운 줄 알았는데 와아 와아 진짜 뒤질려고 그러신데 응응응 아 맛있다 맛있어서 혹시? 아 너무 맛있어 근데 이게 좀 더 매워야 되고 핫불닭이 아니잖아요 원래 각자 먹방이라 해서 가장 매운 거 가장 느끼한 걸 가져올라 했는데 덜 맵고 덜 느끼해요 아니 이건 아니네요 아아 핫불이 계속 나는데 아아 이때 오해하지만 맛있어서 하는 거니까 응 아 그래서 이건 안될 것 같아 알죠? 아 엄마 엄마 아 이거 이거 아니고 전 여자친구 아 아 아 아 좀 더 맵고 좀 더 느끼한 걸 한번 먹어볼까요? 이건 맞죠? 좀 더 맵고 좀 더 느끼한 걸 또 있어요? 이거 왜 그래서 기껏 먹었는데? 다음 음식 출발 아 아 봤죠? 이만 크리에이터의 연기력 보셨죠 여러분 아 매운척하는 거 네 아 이거는 아 아 그래서 안 느끼하고 안 매웠어요 안 매웠어요 아니잖아요 알잖아 아 아 아 그 데코레이션이 이게 뭐죠? 이게 불닭볶음면에 캡사이신이 들어가 주셨어요 불닭볶음면에 캡사이신이 소스가 들어간 나 사실 이 정도는 그렇게 매운 거 아니잖아요 사실 아 요거 케첩 대신 집에서 찍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이거는 피자에요? 까르보 불닭볶음면에다가 스트링치즈 그리고 치즈란 치즈는 다 때려박아가지고 치즈란 치즈는 진짜 다 때려박아가지고 느끼함의 끝을 보여준다고 와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뽕 안 치고 누가 토해놓은 거 갈 것 같은데 우유 써간네 난다 자 한입에 먹어야 돼요 아 큰일났네 어 와 에피아 와 갈까요? 아니 또 연기력이 너무 놀라시지 마시고 아시죠? 저는 매운 거 원래 잘 먹습니다 그럼요 와 저 이거 슥 슥 슥 슥 슥 어때요? 어? 아 오버하지 말고 진짜로?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 아주 아 근데 불닭볶음면도 그냥 먹는 게 캡사이신데? 아이씨 캡사 대신 먹는 거라는데 아이씨 괜찮죠? 아니 근데 맛있죠? 아 아 아 아 이게 낫다 아 아 딱 딱 먹어서 그런가 괜찮지? 괜찮아? 응 잠깐만 근데 원래 내 아닌가?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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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리얼한 리뷰 매운 거를 먹었으면 이왕 매운 게 낫잖아요 한 번 더 넣었는데 맞죠? 안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카메라맨 눈치 없을 때 안 찍었다고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넣겠습니다 요정도 아니 근데 안 찍혔대요 방금 죄송한데 방금 안 찍혔대요 찍었다 아니 아니 안 찍혔대 방금 얘기했어요 저한테 아 찍혔나요? 안 찍혔다고요? 아 그때 그때 좀 늦게 보네요 아 아 지금 아 혹시 아 혹시 느끼셨네 진겨서 나 아 역시 하 아 나 괜히 넣었어 아 이거 어떻게 먹어 너무 많이 넣었잖아 좀 더 넣어야 될 것 같은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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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 아 옷을 좀 벗어볼 것 같은데 아 우와 네가 네 스스로를 속이고 있어 Shaun 깜짝 놀랐을 거야 연기를 와 아 여기 맛이 없어 맛 없어? 아니지 아 맛있다 먹어봐 한입 좀 먹어봐 얼마나 터어 넣었으면 좀 짜 아 왜 왜 아 너무 매워 저 새끼가 센척하다가 너무 오발했어요 오 색깔이 너무 빨개가지고 이거 안돼 촬영 불가로 하고 정전을 등 두드려주려 저는 출발합니다 봤죠 연기 보셨죠 여러분들 와 이것이 이만 크리에이터의 연기가 아닌가 방금 화면에 찍는 친구가 한입 먹어보겠다고 하던데 먹었다고? 미친 놈 아니야 괜찮냐 너? 뭘 하는데 괜찮냐니까 오늘 어쨌든 이거 리뷰였죠? 네 캡슬라이팅 리뷰는 굉장히 강력한 제품입니다 장난치지 마세요 이걸로 지금까지 핫도그였습니다 왜 안해요? 감사합니다 핫도그였습니다 왜왜왜 네 캡슬라이팅 네 캡슬라이팅 네 캡슬라이팅